네 신대방역 쪽에 있는 괜찮은 옥탑방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제가 1,2년 전에 찍어 놓은 거구요 지금 세입자분이 살고 있구요 4월 말 빠르면 4월 말에 이사를 가고 5월 초 정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방을 그 전에 보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제 영상으로는 좀 짐이 조금 지저분 하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찍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 예전에 비어 있을 때 방 사진 찍어 놓은 걸 지금 대체로 보여드립니다 신대방역에서 한 700m 정도 거리구요 깔끔한 신축급 입니다 물론 화이트톤은 아니지만 옥탑이고 이런 옥탑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독 사용은 아닙니다 아래 주인 세대 아마 세대창하고 빨리 가끔 놀러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 단독 사용은 아니구요 방은 옥탑 치고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제가 뭐 이때 영상을 안 찍었을 때라 치수도 안 돼서 뭘 정확히 모르겠지만 눈으로 봐도 6,7평은 충분히 돼 보입니다 6,7평 정도 충분히 돼 보이고 가격은 원래 500에 60의 관리비 따로 받았던 집인데 지금 500에 55의 관리비 따로 6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에 55만원에 관리비 6만원인데 보증금 1000으로 해주면서 월세를 낮춰 줄까는 모르겠어요 원래 500에 60에서 그냥 500에 60 뭐 1000에 55 이 정도에서 그냥 보증금은 의미 없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500에 현재 55일 관리비 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완동물은 당연히 안되구요 일단 주차 자리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그래서 일단 옥탑 방도 괜찮고 넓은 방을 찾는다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세입자 있으니까 이 방을 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고 와야지 어 갑자기 오시면 세입자 분 전화 안되거나 이러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꼭 미리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